당신을 이금화 살인사건에 관한 직권남용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. 협박을 해요? 다른 사람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? 저 한주원이에요. 이 소원... 어디서 해야 되나? 쟤 여기서 피 묻잖아요. 나는 왜... 지켜야죠? 조심하셔야 하니까 내 걱정하는 겁니까? 이동식 형이? 나 구원하러 왔어요? 네. 내가... 죽인 것 같네요. 나이스 샷! 쏘겠습니다. 반주원! 반주원! 재밌네.